거짓말 탐지기 다 끝나고 나서 조사관이 고생했다고 이렇게 방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나서 저는 그 결과가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나올지. 처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딱 와가지고 그 담당관이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나왔는데 하늘 씨가 간처음식 나왔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주제라기보다 그러니까 DMZ를 통해서 넘어온 군인들은 모두 걸쳐야 되는 필수 코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코스인가요? 그게 바로 거짓말 탐지기를 타는 그런 코스인데요. 저도 역시 탔고 하늘 씨도 탔고 저는 그걸 타면서 모든 사람이 다 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상 그 거짓말 탐지기를 타는 사람들은 특별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간첩으로 많이 의심이 되는 사람들한테만 그 거짓말 탐지기를 태웁니다. 그래서 DMZ를 넘어왔다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업을 나왔다거나 뭔가 과거에 특별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태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중에 거짓말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딱 체크를 다 해놓는 거죠. 그리고 질문 같은 것도 다 만들어 놓고 하는데 정말 저는 그 조사가 정말 빡셌습니다. 조사가 빡셌고 원형 탈모가 날 정도로 정말 조사 과정이 빡세긴 했는데 강유 씨는 원형 탈모 같은 거 안 났어요? 저는 탈모 같은 건 안 났어요. 그런 건 전혀 안 났고 그렇게 힘들게 조사하고 그러진 않았고 저는 거짓말 탐지기를 거의 마지막쯤 됐을 때 아니잖아. 너 겁나 쉽게 했잖아. 솔직히 이실직고 해라 빨리. 조사관이 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어요 하면서 맨날 놀겠다. 그리고 땡깡판바 얘기 안 해? 그건 맞죠. 왜냐하면 그때 제 심정으로서는 약간 얘기하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뭔가 빨리 조사를 받으면 제가 빠르게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얘기를 못 한 거고 성실함 뭐 이런 건 제 안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로서는 좀 심정에 많은 그런 벅잡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그냥 막 놀겠다 뭐 이러면서 하다가 마지막쯤 됐을 때 한 3개월 조사를 받았을 때 그때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저를 보고 여기 안에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는데 이마에도 뭐 채우고 손에 채우고 팔에 채우고 다리 뭐 허리 모든 것에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 하는 건가? 이젠 저사 다 끝났다고 이젠 이빨을 드러내놓은 건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쫄아했었죠. 막 모든 게 엄맘이 바닥바닥 떨리고 뭔가 종기가 트윗될 것 같고 그 사랑나비 시착 보시면 표치수가 막 종기검을 한다고 내가 구독할 것 같네? 막 이런 거. 맞아요. 거기에서 규정원에서 그걸 타는 게 나와요. 그렇지. 근데 그걸 그대로 저희가 그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느껴가고 저희가 경험했잖아요. 근데 진짜 종기가 후릴 것 같고 와 이젠 다 했다는 거라 생각하면서 앉아있는데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더니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사실이었는지 거짓말한 내용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다 거짓말로 나와요. 왜냐면 제가 너무 떨고 막 하니까 다 거짓말로 나오고 거짓말로 나올까 봐 또 겁나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했지만 거짓말로 나오면 저는 또 지하실에 끌려가서 마주올 것 같다 보니까 그렇지. 한우 씨는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거짓말 탐지기를 탈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사가 거의 끝나갈 즘 무렵에 돼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태우거든요. 근데 미리 와가지고 담당 조사관이 와서 오늘 거짓말 탐지기 할 거니까 그동안 거짓말 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 없다고 간첩이 아닌지 그걸 또 미리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 한 거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오늘 거짓말 탐지기 탈 건데 떨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질문에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조사관들이 거짓말 탐지기를 태우지 않아요. 거짓말 탐지기를 전문 이렇게 태우는 사람이 또 있어요. 질문하는 전문가라고 봐야겠죠? 그 사람이 딱 들어갔더니 굉장히 존댓말로 완전 겸손하게 질문지를 딱 주면서 굉장히 상냥해요. 부드러운 톤으로 나와 있는 질문대로 상세하게 그냥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딱 앉았는데 이제 말한 것처럼 다 이렇게 장비를 착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에 앉고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근데 뭐 그 질문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신은 북한 보이브의 임무를 받고 왔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예스월로으로 대답하는데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죠. 당신의 부모님 이름은 누굽니까? 이렇게 했을 때 네 라고 대답하고 당신은 북한에서 보내연 스파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떨리니까 아닌 것도 예라고 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답할 때 내파를 감지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심장 박동설이라든가 이게 다 오르내리는 그런 게 다 있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조사 딱 끝나고 나서 거짓말 탐지기 딱 끝나고 나서 조사관이 고생했다고 이렇게 방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나서 저는 그 결과가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나올지. 처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딱 와가지고 그 담당관이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나왔는데 하늘 씨가 간첩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 그때 여기서 당황스러워가지고 아 진짜 아니라고 뭐하는 거냐고 막 억울해가지고 저 진짜 여기서 하라는 거 다 할 수도 있다고 진짜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이 농담 농담 이러는 거예요. 막 빡쳐가지고 거기서 제가 엄청 짜증을 냈어요. 뭐하는 거냐고 사람 갖고 장난치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 이 정도는 뭐 농담을 다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단 알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한 조사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나서 남산으로 갔거든요. 남산으로 갔다고요? 네. 남산 쪽에 있는데 그게 지하실? 남산 지하실에 갔어요. 진짜로요? 진짜로 갔어요. 저는 그것이 북한에서 알기로는 남산 지하실이 굉장히 악명이 높고 데려다가 고문하는 그런 곳인 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디 소속 기관리라는 거는 좀 말씀드리기 그랬는데 그 정장을 딱 빼고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차 타고 와가지고 저를 짐 싸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보름 정도 더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거기서 제대로 땡깡을 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성실하게 임했죠. 왜냐면 그분이 정말 잘해주시고 그리고 거기는 TV도 있었어요. 독방이었는데 TV도 있고 침대도 있었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CCTV도 다 있는데 가장 좋았던 게 TV를 밤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할 때 TV 없는 데서 처음에 했어요? 처음에 없는 데서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조사하는 와중에는 저희 때는 TV를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 제가 TV를 본 거예요. 채널이 막 500개 나오지 실컷 봤죠. 그리고 막 그 조사관이 그 조사관이 두드리는 데스크탑 있잖아요. 그걸 열어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려고 해봤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이렇게 열려고 했던 게 보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네. 근데 다음날에 와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왜 데스크탑을 열려고 했냐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사실 게임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했더니 아 이 컴퓨터는 게임을 하면 안 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넣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 큰일 난다고. 그리고 이 컴퓨터 자체가 네가 하고 싶은 그런 게임들을 돌릴 수 있는 컴퓨터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자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없게 다 이렇게 시스템이 다 세팅되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밤새 TV를 봤으니까 조사 받기 힘든 거예요. 그렇지. 깨병을 불렀어요. 거기서 아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근데 밤새 못 잤으니까 머리가 막 터질 듯이 아프긴 아픈 거예요. 두통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관을 딱 불러가지고 귀에다가 딱 꽂았는데 열은 안 나지. 안 나요. 그러더니 두통이 심하니까 두통 약을 딱 갖다주면서 의무관이 그러는 거예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 너 밤새 TV 왔니? 이러는 거예요. 내 TV 왔다고 했더니 아 한국에서는 이게 TV가 바보 상자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걸 보면 바보가 되기 때문에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보가 되기 때문에 보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저한테 밖에 데리고 나가서 산책시켜주면서 네가 여기가 아직 어딘지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좀 무서운 곳이다. 딱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얘기해서 뭐 이런 얘기까지 뭐 했는데 특정원 조사기간은 한 3개월이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으로 가는데 DMZ 넘어온 군인들은 그 시간들이 굉장히 잊지 못할 아 그런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금방 왔을 때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조사관분이 이것만큼 등따시하고 배부른 것이 없다. 이제는 사회에 나가게 되면 굉장히 춥고 배고플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꽤 지난 오늘에야 그분이 했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렇지. 처음엔 모르죠. 거기에 있을 때는 정말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이곳에서 하루빨리 나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좀 추억으로 그렇게 좀 남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가 국정원에서 조사를 거의 다 받고 거짓말 탐지기를 탈 때 그 심정이라든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국정원에서 뭐 이런저런 생활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